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에 이어 최근에는 게임 요소를 가미한 콘텐츠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 곳도 있는데요. 윤석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캐릭터에게 옷을 입히고 자기만의 방을 꾸밉니다. 밖에다가 알파벳을 모으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미션 수행으로 모은 캐시로 새 옷을 사기도 합니다. 이 앱은 단순한 휴대폰 게임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영어회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호드랩스가 해외 시장까지 겨냥해 만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5분 남짓한 이용시간을 보이는 영어 앱과 달리 이 앱은 평균 55분의 이용시간을 기록했고 학생 스스로 120개의 문장을 발화하는 학습효과를 보였습니다. 일본 학생들도 저희 모바일 버전을 국내, 연내에 일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과 동시에 저희가 베트남에서도 VTC라고 하는 국영방송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베트남 어린이들에게도 영어 말하기를 게임처럼 재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디지털 학습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교육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은 그 기대치가 높습니다.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297조 원에서 지난해 386조로 늘었고 오는 2025년에는 529조 원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업체에 따르는 제약이 여전히 많은 상황. 해외 시장에 안착한 곳은 수학 교육 토도를 만든 에누마와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쾅다를 운영 중인 메스프레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내 교육 스타트업들이 열악한 내부 환경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 국내 교육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은